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이기란 작가님의 인연의 덫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연을 맺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자식, 형제, 친구, 연인과 인연 등으로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때로는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연 중에는 차라리 맺지 말았으면 하는 인연도 있습니다. 본 작품 인연의 덫에 나오는 어머니와 애인은 화사와 인연을 거부케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인연의 덫, 이기란 겨울 숲은 고소넉하게 침잠되어 있다. 크고 작은 산들이 어제 내린 폭설로 하얀 눈가루를 머리에 이고 엎드려 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죽음처럼 쓸쓸한 적이없뿐. 생명의 가나다란 온기는 보이지 않는다. 잎이 무승했던 활엽수는 나뭇가지를 앙상하게 매달고 있고 침엽수는 바늘잎에 무겁게 눈을 이고 있다. 침엽수의 잎에 쌓인 눈이 금방이라도 와르르 소리를 내며 쏟아질 듯하다. 눈 덮인 산은 포만감을 주면서도 고요함이 바람에 묻어오고 있다. 나는 설경을 보며 문득 벌판을 떠올린다. 눈으로 하얗게 뒤덮인 산은 끝없는 벌판처럼 느껴진다. 나는 하얀 벌판 같은 겨울산을 향하여 천천히 발을 옮긴다. 발을 옮길 적마다 발밑에서 눈이 뽀드득 신음소리를 낸다. 시오리쯤 인적이 뜸한 산길로 들어가자 봄종의 은은한 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그때서야 은혜사가 지척에 있음을 느끼며 담배를 한 개비 피워문다. 초행길임에도 숲에 난 오솔길이 초조한 마음을 가라앉힌다. 나는 담배 연기를 허공에 날린다. 내가 불어낸 연기가 허공으로 노을거리며 오르다 사라진다. 그녀의 모습이 아련히 떠오른다. 삶이 자꾸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어 눈발이 흩날리는 강변에서 그녀가 힘없이 말한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 고여있다. 나는 그녀와 시선을 마주친다. 그녀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흘러내릴 듯하다. 나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려다 그만둔다. 그녀의 어두운 표정 때문에 묻고 싶지도 않다. 그녀가 다시 말한다. 인생이 끝나면 다음의 세계가 있을까?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으며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세계 말이야. 그런 세계가 있을까?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냥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녀가 진지하게 말하므로 나는 동목처럼 서 있다.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갑자기 인생이 험앙하고 인생이 끝나면 다음 세계가 있을까라니. 나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며 서 있다. 그녀가 다시 무겁게 말한다. 나 아무래도 중이 될까봐. 미쳤니 너? 그녀는 이미 불경을 탐독한 뒤다. 날씨가 몹시 얼씨년스러웠다. 눈발이 흩날리다 뜨음하고 뜨음하면 다시 흩날린다. 그녀는 그 말을 하고 등을 보인다. 아마도 더 이상 나와 시선을 마주하기가 싫었으리라. 나는 그녀의 앞으로 다가간다. 그녀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다. 추위 탓에 그녀의 입술은 퍼렇게 서려 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 위로 눈발이 흩어져 내린다. 문득 시선을 맞추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다. 아마도 그녀는 나와 부처의 사이에서 많이 고민을 한 모양이다. 나는 강변에 길게 늘어선 가로수를 세마며 그녀가 내게서 아주 떠난다는 생각을 한다. 그녀는 이미 불경과 화음경 따위의 불설을 탐독한 뒤였고 많은 고민 끝에 이별의 약속을 하는 듯하다. 너와 지붕처럼 야트막한 고개를 넘자 은혜사가 한층 다가와 있다. 나는 사찰이 보이는 방향으로 발을 빨리 옮긴다. 사위는 여전히 눈발을 묻혀 은세계를 이루고 있다. 그녀를 찾아가는 길이다. 그녀는 지금쯤 경내에서 시중을 들고 있을 것이다. 두업은 그녀가 경내에서의 일상을 편지로 써서 보내왔다. 그 편지에 의하면 내 추척이 틀림없을 듯하다. 경내로 들어가는 소로는 정갈하게 비질이 되어 있다. 눈을 쓴 사르비의 흔적이 땅에 그어져 있다. 나는 그때서야 발목에 묻은 눈가루를 떨어낸다. 산은 겨울이 동양화처럼 그려져 있다. 노송 위에 눈송이가 퇴적정처럼 쌓여 있고 그 하얀 눈에 햇살이 내리고 있다. 바람소리였나 고요와 적요함만 가득 꼬인 산에 한 줄기 바람이 지나자 노송의 장가지가 삐걱거리며 신음소리를 낸다. 어디선가 가늘적으로 산새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한기를 느끼며 옷깃을 여민다. 다시 바람이 지나자 노송의 나뭇가지에 쌓인 눈덩이가 소로에 쏟아져 내린다. 나는 노송에서 떨어지는 눈덩이를 보며 화들짝 놀란다. 고향마을의 억위에는 늙은 참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해마다 가을이면 상수리를 서너 말씩 쏟아넣는 나무다. 그 나무의 위에는 반달같은 까치즙이 한 채 있다. 형은 늘 그 참나무를 끼어오르는 구렁이가 되어 있고 나는 날샌 다람쥐가 되지 못한 것이 하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까치들이 낡은 둥지를 단장하고 그곳에서 알을 품고 있는데 형은 그것을 노린 것이다. 한번 올라가 봐. 너는 다리가 승하니까 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형이 등을 밀자 나는 마지못해 참나무를 기어오르기 시작한다. 가지가 높이 있어서 처음에는 표피를 잡고 겨우 올랐지만 가지가 손에 닿으면서 나는 한 마리의 다람쥐가 되어 있다. 둥지가 가까워질수록 어디서 날아들였는지 까치들이 포악스럽게 우려대며 부리를 나뭇가지에 마구 쪼아댄다. 형 무서워 정말로 무서워 자식 사내자식이 무섭긴 밑을 보지 말고 하늘만 보아 너보다 더 높은 곳을 형이 시키는 대로 하늘을 바라보며 오르다 문득 땅을 내려보면 형은 한없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무 밑에 서 있는 형은 난쟁이처럼 작게 보인다. 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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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치들은 점점 더 포악해진다. 내 주위를 선회하며 울음을 토해내고 있다. 나뭇잎 사이로 물감을 뿌려놓은 듯 푸른 하늘이 듬성듬성 실선에 들어온다. 5월의 바람이 이마를 훔치며 지난다. 놀라지 말자. 저것들은 몇 마리의 조류에 불과해. 나는 혼자서 중얼그린다. 그러나 까치의 뾰족한 부리는 이미 나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 나는 참나무에 몸을 밀착시키고 사위를 둘러본다. 포악스럽게 우러대던 까치들이 깃틀을 세우고 나를 공격하고는 다시 나뭇가지로 날아오른다. 완연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드는 까치들의 공격에 나는 화태 속으로 말려들고 있다. 형! 나 떨어질 것 같아. 바보 같은 자식!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조금만 더! 바람이 참나무 잎을 핥으며 지나간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린다. 나는 참나무를 꼭 안는다. 떨어지면 끝이다. 바람은 내 염려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불어온다.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린다. 경례로 들었으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가 해맑은 모습으로 나를 반긴다. 그녀는 큰 스님의 방에 군부를 지피고 있는 중이다. 왜 바보같이 이런 짓을?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녀는 삭발에 승복을 입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이제 몇 개월만 더 시중을 들면 승명을 받는다고 한다. 외롭지 않느냐는 내 질문에 그녀는 만물이 불에서 소생하고 소멸하며 그녀도 불의 소유이고 존재라고 한다. 경례를 거닐면서도 그녀는 염주를 굴리며 가끔씩 합장을 한다. 나는 그녀의 합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절에서 행하는 어떤 예식이나 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뿐이다. 그녀가 석불 앞에서 합장을 끝내고 저만큼 물러간 다음에야 나는 석불을 바라본다. 오랜 세풍에 시달린 탓인지 석불의 표면에 마른 이끼가 붙어있다. 변색된 정물의 조상일 뿐 석불을 보면서도 나는 아무런 마음의 동요를 느끼지 못한다. 나는 석불을 만져본다. 솜씨가 덜한 석공이 만들었는지 석불에는 종과 끌의 자국이 남아있고 일부러 그랬는지 종수리에는 흉터가 있다. 총으로 쏜 자국 같기도 하다. 석불은 그 흉터를 보이며 앉아있다. 나는 석불을 힘껏 밀어본다.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몇 번을 밀어보았으나 석불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 산 아래 멀리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형 바람이 불어 무서워할 거 없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돌아앉아 부는 바람은 늘 내 고운 뺨을 핥히고 지났다 다시 돌아와 지상으로 추락시킬듯이 우우우 몰려다닌다. 까치들은 공격과 울기를 단념한 듯 어디론가 날아가고 보이지 않는다. 바람도 멈추고 허공에는 정막이 고인다. 이제 둥지는 내 소유다. 형 이제 됐어 긴장이 풀린다. 아득히 높게만 보이던 둥지가 마침내 내 손에 닿는다. 작은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둥지는 엉성해 보였지만 총총히 지어져 있다. 나는 조심스럽게 둥지에 손을 넣는다. 순간 밋밋한 촉감이 손끝에서 울려온다. 형 뱀이야 뱀 아득히 높은 참나무 위에서 나는 한 마리의 뱀을 만지고 있다. 뱀은 까치둥지까지 올라와 알을 모조리 삼키고 둥지에서 또리를 들고 있다. 나는 서둘러 참나무를 내려가기 시작한다. 깜짝이 참았던 바람이 불어와 나를 떨어뜨린다는 생각에 몸이 떨린다. 까치둥지가 이렇게 높은 줄은 미처 몰랐다. 그 해의 가을에는 유난히도 잠자리가 많이 날아다녔다. 형은 곤충의 한살이도 모른 채 그 잠자리의 대열에 끼려고 안다리다. 곤충으로 변신하는 능력만 있다면 형은 잠자리로 변신했으리라. 마을의 한가운데는 큰 연못이 있었다. 그것은 곤충들의 소식초다. 잠자리도 꽤나 몰려든다. 고추잠자리, 흑잠자리, 말잠자리, 실잠자리. 형은 헌 모기장으로 포충망을 만들어 잠자리 잡기에 여념이 없다. 높이 날아가는 잠자리를 쫓아가 포충망으로 날옆이 치기도 하고 풀립에 앉은 잠자리에게 살며시 다가가 포충망으로 덮치기도 했다. 그런데 하루는 수면으로 낮게 날아가는 실잠자리를 쫓다가 수중으로 아주 들어가고 말았다. 수면이 형을 죽인 것이다. 저녁역의 수면에 떠있는 형을 마을 사람들이 건져 올렸는데 형은 사지를 쭉 늘어뜨린 채 죽어 있었다. 죽은 형을 보자 나는 울컥 눈물이 나왔다. 죽은 형의 모습을 보고도 어머니는 담담하게 서 있다.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다. 형을 손산에 묻고 돌아왔어도 어머니는 담담한 표정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어머니를 매정한 사람이라고 했다. 석불을 나는 다시 밀어본다.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녀는 저만큼 멀어져 있다. 그녀를 부르자 그녀가 돌아서며 도끼찬 눈빛으로 나를 쏘아본다. 그녀는 내가 석불을 쓰러뜨리려는 행동을 본 것이다. 부처님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설사 쓰러진다 해도 그것은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익은 돌덩이에 지나지 않아 우리 하산하자. 장수신 모를 거예요. 불이 무엇인지. 그녀는 여전히 나를 쏘아보고 있다. 그러나 악인은 보이지 않는 맑은 눈빛이다. 산에는 벌써 노을이 물들고 있다. 그녀는 내게서 시순을 돌려 석불을 보며 합상을 한다. 그녀의 몸은 삭발과 승복을 입은 것뿐 정과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저녁 예부를 드릴 시간입니다. 그녀는 나를 법당으로 안내한다. 주녀 밑에 풍경이 걸려있고 용이 여의주를 문 형상의 목각이 장식된 법당의 문을 열자 화자에 불상이 앉아있다. 그녀는 법당으로 들어가 무릎을 모으고 합상을 한다. 먼 세월이 이렇게 그녀를 변하게 했을까? 세진에서의 그녀는 얼마나 밝은 표정이었던가? 그녀가 따라하라고 귀띔을 하자. 나는 그녀처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합상을 한다. 그녀가 법문을 외운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그녀가 막 합장을 끝내고 일어서려는데 어디선가 애잔한 불경소리가 들려온다. 인간 세계 사람들이 세속의 속세에서 벗어나려 하나 깊은 잠이 맞고 부모를 버리고 외주로 떠난 자식이 고향에 돌아오나 부모가 반기지 않으니 이는 인연이 없음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이 없음이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그의 덕이 없음이로다. 어이하여 인간 세계 사람들은 파수에 놓인 양식을 마다하고 외길로 접어들어 평범한 인생을 우둔한 각고의 길로 갈고 큰스님의 불경소리지요. 저녁 예부를 드릴 때면 큰스님께서는 늘 저러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반의 세계는 아니지요. 열반이란 도를 완전히 이루어 모든 중고와 본내가 끊어진 해탈의 경지를 말합니다. 열반의 세계에 들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진정한 열반의 세계가 아닙니다. 모르는 일이지만 열반의 세계는 무념무상의 상태이며 부처의 존재까지도 모르는 것이 열반의 세계지요. 그럼 누가 열반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거지? 모르는 일입니다. 큰스님께서도 열반의 세계에 드신다며 15일을 물아먹어만 마시고 예부를 드렸습니다만 열반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법당을 나오자 짧은 겨울해는 어느새 서산에 성큼 다가가 있다. 평지보다 빨리 오는 어둠 때문에 산사에서의 겨울 하루는 몹시 짧게 느껴진다. 나는 반쯤 넘어가는 해를 보며 열반이란 단어를 떠올린다. 열반이란 무엇일까? 어떤 무지의 경지이기에 그녀를 새 속에서 떠나게 했을까?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게 열반이 아닐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불심에는 청계, 인계, 지계의 삼계가 있는데 이 모두가 중생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이지요. 어떤이는 청계만 찾고 어떤이는 인계만 찾고 또 어떤이는 지계만 찾을 뿐 삼계를 다 찾는 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을 다 찾는다 해도 쉽게 일련계 중생이고 소승도 맨 밑에 눌려진 지계의 눈을 뜯을 뿐입니다. 그녀는 나를 그녀가 묵는 방으로 안내한다. 그 방 역시 작은 불상이 화자에 놓여 있다. 몇 권의 책과 낮은 책상 가지런히 개어진 이부자리만 눈에 띄일 뿐 방 안은 꾸민 게 없다. 그녀는 법당에서 돌아왔어도 화자에 놓인 불상을 보며 합상을 한다. 나는 화음경을 빼내어 눈으로 훑어본다. 색깔비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진다. 반으로 접힌 노란색 종이다. 아득히 먼 언덕 너머 들소들 무리지어 풀뜯는 곳에서 내님은 피리를 불고 있네. 노란색 종이를 펼치자 간단한 운문이 연필로 씌워져 있다. 낙서처럼 아무렇게나 씌워진 운문을 나는 두 번이나 읽는다. 그녀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세 번째 운문을 읽으며 나는 문득 그녀의 생활이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감옥에 가둬둔 마음의 결별을 이쯤에서 그녀는 풀어버리고 싶은 게 아닐까. 매일 보는 황량한 땅에서 감아둔 이별의 탭을 그 누군가에게 날려보내려는 것이 아닐까. 그녀가 합장을 끝내고 돌아앉자 내가 말한다. 왜 자신을 외면해 현실은 이 생활이 아닐 텐데 무슨 말인지 나는 노란색 종이를 그녀에게 내민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님은 장수씨가 아니라 부처님이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애성의 본능이 있고 본식의 본능이 있을 텐데 그녀가 돌아앉으며 말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수씨의 말대로 인간에겐 애성의 본능이 있고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지만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존재하지요. 촛불이 방안을 밝히고 있다. 어둠은 문풍지를 등지고 발산하는 불빛에 역류되어 있지만 허락없이 밀려들어 주위를 지있게 물들이고 있다. 그녀는 회상에 잠기듯 무릎을 모으고 앉아 두 눈을 감고 있다. 손산에 형을 묻고 돌아온 어머니는 감정이 돌덩이처럼 메말라 있었대. 그때 나는 어머니의 방에 있는 한 개의 목불상을 보았다. 부처를 닮은 모습이다. 어머니는 저녁 여기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목불상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예불을 올리곤 했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늘신 얼굴이다. 나는 어머니가 예불을 올릴 때마다 곁에 앉아 예불을 함께 올린다.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이다. 너만 없었더라면 어머니는 염조와 목탁을 두 개씩 들고 저녁 예불 때면 내게도 나누어주며 그 말을 했다. 너만 없었더라면 열아홉에 시집 와서 중풍으로 고생하던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집안을 꾸려나가던 어머니다. 사람들은 그런 어머니를 억센 여자라고 손가락질 했고 어떤 이는 얼마 못가 다른 남성내를 만나 개가할 거라고 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소문은 빗나갔다. 어머니는 억센 여자도 아니고 개가도 하지 않았다. 한 가문의 멍해를 짊어지고 있을 뿐이다. 땀마지기 터눈을 남에게 소각으로 넘기고 도시로 올라올 때에도 어머니의 손에는 목불상이 붙어 다녔다. 단칸짜리 새빵을 얻어 낡은 가구며 몇 가지 안 되는 생활용품을 정돈할 때도 그 목불상은 벽의 중앙에 놓여 있었대. 어머니는 목상을 보며 만연의 미소를 지었대. 세상에 부처님이란 없는이라 깨달음이 부처이고 석존이며 열애가 되니라 탐욕을 버리고 노염을 버리고 생로병사의 근심을 버리는 것은 부처가 아니라 자신의 깨달음이니라. 어머니의 일과는 불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끝내는 것이 하루의 끝이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민망할 만큼 빤히 보며 지냈는데 내가 성장한 다음부터는 끝없는 번뇌를 혼자서 짊어진 듯 목탁까지 두드리며 울고 냈다. 비라도 질척이는 날이면 어머니가 두드리는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청성맞게 집안에 울린다. 언젠가 어머니가 들여놓은 세장에는 인꼬 한 마리만 남아있다. 여름 장마가 막 지나간 뒤에 문감방 옆에 매달아 놓은 세장에 인꼬 한 마리가 죽어있는 것을 본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새를 꺼내 골목의 쓰레기통에 버리고 돌아온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새를 보며 나는 아버지와 형의 분신이 버려지는 듯해 기분이 영 개운치가 않다. 그러나 어머니는 너무도 태연하게 서 있다.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태어나고 인연에 의해 소멸하느니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낙엽이 치는 것도 모두가 인연에 의해 생겨나서 인연에 의해 소멸하느니라. 저 새는 인연으로 인해 죽었고 인연으로 인해 다시 소생할 것이니라. 어머니는 혼자서 말하고 있다. 서운해하실 거 없어요. 인꼬를 치우고 십자매를 기르도록 해요. 인연은 그렇게 쉽게 바꾸는 게 아니다. 자연히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럴 때면 안집에서 꼭 싫은 소리가 나온다. 방을 비워주세요. 어떡하죠? 시골에서 시동생이 올라온 데서 군에 간 아들이 온다는군요. 월세방을 무려 일곱 번이나 옮겼음에도 어머니는 그 목불상을 버리지 않았다. 다 어머니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월세를 얻어 들어가면 처음에는 안집에서 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예측하지 못했지만 날이 가면서 온종일 방에 앉아 어머니가 외우는 불경과 목탁 소리를 안집에서 들었고 우리는 달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서둘려야만 했다. 그녀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말이 없다. 가느다란 불빛이 그녀의 등줄기를 비치고 있다. 나는 촛불에 그려진 그녀의 그림자를 본다. 여인 모습이다. 법당에서 큰 스님의 불경 소리가 아득히 들려온다. 연상의 여인이 있거든 늘 어머니로 생각하며 젊은 여인을 사모할 때는 항상 누님으로 섬길 것이며 애욕이 생길 때는 그를 억제하려 힘쓰고 언제 어디에 있건 사사로운 감정과 애환에 물들지 않도록 마음을 자제하라. 번뇌를 이기기란 참으로 힘든 거예요. 그녀가 무겁게 말한다. 진정으로 날 못 잊겠어요? 어찌 너를 잊을 수 있겠니? 나는 그녀의 앞에 다가가 앉는다. 그녀의 부푼 악가슴과 승복을 긁힌 몸매가 시선에 들어온다. 여전히 예쁜 모습이다. 그녀가 다시 말한다. 욕정을 부릴 수 없을까? 인간의 본능적인 욕정을. 그녀는 힘없이 웃는다. 그녀의 얼굴에 그늘이 내려 있다. 차가운 얼굴이다. 장수씨도 언젠가는 불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지난 봄이었나? 한 번은 경례에 쌀이 떨어져 시주를 하러 갔었어. 좋게 말해서 시주지. 동양이나 구글하는 거지와 다를 바가 없었지. 목탁을 들고 바랑을 메고 도시의 중심을 돌고 빈민촌을 돌 때는 고초가 말이 아니었어. 그때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니? 미친년이지. 뭐하려고 중이 됐어? 저런 여자가 사내는 더 밝힌다더라. 따위의 말이었어. 토론은 그러더라. 사내 녀석 대시 따라오며 하룻밤 동침하자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 그래도 공양을 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빈사의 마음이었어. 그녀는 예불을 마치듯 조심스럽게 말을 끝낸다. 많이 망설이다 말한 모양이다. 밖에는 눈발이 휘날리고 있다. 눈 속에 묻혀오듯 법당에서 큰 스님의 불경소리가 아득히 들려온다. 연상의 여인이 있거든 늘 어머니로 생각할 것이며 젊은 여인을 삼모할 때는 항상 누님으로 섬길 것이며 애욕이 생길 때는 그를 억제하려 힘쓰고 언제 어디에 있건 사사로운 감정과 애환에 물들지 않도록 마음의 자제에 힘써라. 번뇌란 참으로 힘든 거예요. 그녀가 불쌍해서 시선을 돌리며 짧게 말한다. 방 안은 추위가 엄습해온다. 얇은 벽지에 성애가 하얗게 붙어있다. 위풍이 잦은 위력으로 스며든다. 방바닥은 한 대나 다름이 없다. 나는 벽으로 다가가 뽀얗게 붙은 성애를 손등으로 훔친다. 벽지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다. 벽지는 어머니가 입었던 누른 앞치마처럼 측은해 보인다. 보아라. 모든 것이 인연이 있기에 죽은 것은 죽음으로 만나고 산 것은 삶으로 만나지 않느냐. 세월이 인연이니라. 세상에 남아있던 잉꼬 한 마리마저 죽은 뒤였다. 어머니는 잉꼬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말한다. 왜 죽었을까? 나는 그때서야 잉꼬의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 왜 죽었는지 알 수 없다. 잉꼬는 두 날개를 곱게 접고 죽어 있는데 시신은 추한 물건이다. 그 물건 역시 어머니의 손에 의해 골목의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잉꼬를 버리면서 어머니의 생활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을 느낀 것은 당신이 유별나게 자리에 눕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척추 신경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는 방에서 눕기를 좋아한다. 잉꼬는 세상에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그러나 그 말은 어머니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다. 철망으로 둘려진 세상에 잉꼬는 고통이고 어머니도 잉꼬처럼 사각으로 둘려져 늘 어둠이 고인 방이 숙명적인 고통이다. 그런 엄산한 방에서 어머니는 잉꼬처럼 갇혀 지내고 있다. 바깥 출입이 없는 어머니의 방문을 열면 매태한 냄새가 코끝을 지른다. 어머니의 냄새는 일시에 소생했다 소멸하지 않고 방 안에 늘 고여 있다. 나는 그 냄새에 늘 점유당하지만 피하지 않는다. 인생의 고해를 다한다는 어머니의 의식이 의외로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만 없었더라면 잉꼬를 버린 그 해의 겨울에는 눈이 유독 많이 내렸다. 눈이 녹을만 하면 또 쌓이고 해서 그 해의 겨울은 눈으로 묻혀 지냈다. 어머니는 자수 내리는 눈을 보며 풍년이 들 징졸하며 좋아했다. 먹물빛의 하늘에서 사흘 동안 쏟아붓던 눈이 묻자 어머니는 비로소 방에서 나와 흰 고무신을 신고 눈밭을 밟는다. 손업형 남짓한 마당에서 어머니는 어린애처럼 발자국을 만들며 소송거린다. 그때 나는 겨울을 지내는 동안 어머니의 몸이 많이 수축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니? 염려 마라. 이래 봬도 마음은 열여덟의 천연이라. 어머니는 장독 뒤에 시순을 주며 말한다. 나는 어머니의 시순을 쫓는다. 동백나무 분재 하나가 몸을 떨고 있다. 지난 가을에 손수레 장수에게 물건보다는 싼 값으로 들여놓았는데 이사를 오면서 그곳에 방치해 놓은 것이다. 어머니가 안쓰럽다는 듯이 다시 말한다. 동해나 안 입었는지 모르겠다. 올겨울은 유난히도 추운데 나는 그때서야 어머니의 눈빛을 본다. 동백나무가 죽었으면 어쩌나 하는 애절한 눈빛이다. 나는 어머니의 눈빛을 쫓아 동백나무를 본다. 동백나무는 이미 죽어있다. 하기야 기온에 추위가 온 세상을 결빙시켰는데 동백나무라고 살아남을 리가 없었다. 지독한 추위다. 하루에 아궁이에 연탄을 서너 장씩 갈아 넣어도 한 폭의 동양아처럼 형성된 성에는 창요리에서 쉽게 녹지 않았고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다. 어머니는 방고래가 막힌 모양이라고 했다. 집주인은 우리가 이사를 올 때 구들짱을 고쳐서 그릴 리가 없다고 했지만 아무튼 그런 냉방에서 지내는 어머니가 대견스럽다. 나는 어머니의 눈빛을 살피며 조심스레 말한다. 어머니 저 동백나무를 방에 들여놓을까요? 그만두어라.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하기야 나도 너만 없었더라면 내 아버지를 벌써 만났지? 어머니의 말이 눈 속에 스며든다. 정적이 고인 마당에 바람이 지나자 눈가루가 우러러 일어나 바람을 따라간다. 그때 메마른 동백나무 잎 하나가 바람에 떨어져 뒹군다. 이내 하숙으로 곤두박질한다. 그 잎에 시선을 쫓던 어머니가 한숨을 깊이 내쉰다. 어머니의 얼굴은 죽음을 예감하는 어두운 표정이다. 모질게 퍼붓던 눈발이 멈추고 꽃샘 주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 어렵게 잡은 잡지사에 첫 출근을 하고 돌아오자 어머니는 이미 목불상을 끌어안고 방 안에 죽어 있었다. 어차피 죽음이란 그런 것이라 여겼지만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눈물이 기다렸다는 듯 흘러나온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면서도 나는 연방 어머니의 시신만 바라본다. 아버지와 형의 시신을 손산에 묻으면서도 그렇게 담담하시던 어머니가 섣불리 죽음을 택하리라곤 미처 몰랐다. 온종일 아무 소리도 없기에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안집에서도 전혀 모르게 어머니는 목불상을 끌어안고 빨래끈으로 목을 맨 것을 해질녘에 안집에서 알고 끈을 풀었지만 이미 끝난 삶이었다. 많이 애석하겠구만 호르몬이시라면서 어머니는 죽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간 겁니다. 어머니의 유골을 한탕 강물에 뿌리면서도 눈물이 두 볼에 흘러내렸다. 입안이 씁쓸하다. 어머니의 뼛가루는 강물을 따라 허옇게 떠내려간다. 그때 그녀가 거기에 있었다. 어머니의 뼛가루를 강물에 뿌리는 몇 발치의 거리에서 그녀도 누군가의 뼛가루를 뿌리고 있었다. 누가 죽었지? 그이, 나의 그이가 한탕 강에서 어머니를 잃은 대신 나는 그녀를 주었다. 나는 어머니의 상을 당했고 그녀는 애인의 상을 당했다. 그런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인연에서 우린 쉽게 인연을 맺었고 그녀는 그렇게 맺어진 인연을 쉽게 지우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애인을 만든 것이 불행이었다. 그는 가남으로 투병을 하던 환자였는데 그녀가 간호를 해도 죽음을 예감하고 좌절하던 사내였다. 때문에 그녀는 동정과 사랑 속에서 방황했고 사내의 삶이 끝나자 그녀는 속절없이 사내의 뼛가루를 뿌렸대. 그리고 그녀는 내게로 왔대. 그녀는 내게 얼굴을 묻고 나의 그녀가 될 것을 약속했다. 그때 나는 가슴이 떨렸대. 처음으로 여자를 알았던 것이다. 겨울이 가고 있었대. 수위가 서서히 풀리고 있대. 그러나 아직 꽃샘 수위는 남아서 얄밉게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입춘이 지날 무렵이다. 나는 거리에서 우연히 여승을 만난다. 그녀다. 어쩌려고 그 길을. 승복을 입은 그녀를 내가 먼저 알아보고 말한다. 나는 마악 잡지사로 출근을 하는 길이다. 갈색 양복에 핑크빛 넥타이를 맨 나와 승복을 입고 목탁에 염주까지 들고 있는 그녀가 대소적이라 나는 그렇게 묶어도 잘못 보았나 싶어 그녀를 다시 본다. 틀림없는 그녀다. 두어 달 전만 해도 긴 머리칼에 밤새 코트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던 그녀가 이렇게 변했을까. 삶과 죽음을 많이 생각했어. 변했구나 너.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세상이 날 변하게 한 거야. 그녀는 침울한 모습이다. 나는 출근길이므로 그녀에게 언어 사찰에서 묻고 있냐고 묻고 시간을 내어 한번 찾아가겠다고 말한다. 그녀와의 짧은 해우은 그렇게 끝난다. 그 후 그녀는 두 번인가 집으로 편지를 보내왔고 딱 한 번 잡지사로 엽서를 보내왔다. 자질구레한 의미를 담으며 들려오든 큰 스님의 불경소리가 언어든 묻는다. 밖은 고전억한 풍경을 안으며 낮게 어둠이 깔려 있다. 큰 스님의 육성이 사라지자 동정을 잃은 바람소리만 이따금씩 문풍지를 두드리며 지나간다. 왜 이렇게 조용할까. 마치 빈 산사와도 같다. 방 안을 비추는 촛불은 어느새 뿌옇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밖의 석등도 빛을 잃은 지 오래다. 그녀는 여전히 등을 보이고 앉아 있다. 마치 부처가 되어가는 모습처럼 그녀의 그림자가 가물가물하게 벽에 그려진다. 정말 불타를 믿는 거니? 몰라. 하지만 중생이 중생으로 살다 중생으로 끝나는 게 안쓰러워. 생로병사 다 부질없는 것임을 알면 깨달음이 있을 거야. 그녀가 힘없이 말한다. 방 안을 밝히던 촛불이 점점 희미하게 빛을 잃어간다. 밖에서 발산하는 눈빛이 문풍지를 통해 안으로 스며든다. 그녀가 체념을 한 듯 다시 말한다. 진정으로 날 못 잊겠소? 욕정을 버릴 수 없냐고? 그래, 진정으로 널 못 잊겠소? 방 안에 추위가 엄습해온다. 노릇게 변색된 벽지가 더욱 붉게 시선에 와 닿는다. 일부러 그르는 것처럼 어금니가 자꾸 떨린다. 이상한 기분이다. 그녀와 시선이 맞닿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 듯하다. 그녀가 몸을 일으킨다. 불을 꺼. 어쩌려고? 장수씨가 원하고 있잖아.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 아, 그렇다고 어찌 그 일을. 나는 서둘러 촛불을 끈다. 방 안은 칠흑으로 물들어 손으로 문지르면 먹물이 까맣게 묻어날 듯하다. 그때 희고 강한 물체가 어둠의 저편 구석에서 내 앞으로 휙 쓰러지는 윤곽이 시선에 들어온다. 나는 다시 성냥을 찾아 양초의 심지에 불을 붙인다. 아니, 이럴 수가. 이런 혀를 물었잖아. 그녀는 방바닥에 쓰러진 채 입에서 소녀를 토해내고 있다. 보시오. 인연이란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어서 인간의 손으로는 잡을 수 없는 것이요. 그 인연이란 것이 때에 따라서는 불이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악이 되는 것이요. 또한 타인이 되어 돌고 도는 것이 인연이요. 불타께서도 사람들의 인연이란 참으로 험난한 것이어서 믿을 게 못된다고 하였소. 가시오.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시오. 문 밖에는 어느새 큰 스님이 와 있다. 그럼 스님께서는 이 일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씀이십니까? 그런 일도 모르면서 어찌 성불을 이루겠소. 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왜 중생들의 마음을 아삭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그것을 만류하면 진정한 인연이 아니지요. 그럼 무엇이 진정한 인연이고 무엇이 진정한 삶입니까? 모르오. 하지만 이승에서의 삶은 한낱 일장 춘몬과 같은 것이어서 잡을 수도 잡히지도 않는 게 삶이고 무지개와 같은 뜬구름만 찾아 헤매다 끝나는 것이 이승의 삶이지요. 또한 이승에서의 삶은 핍박과 환난의 삶이고 온갖 잡것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게 인생이고 인연이오. 가시오. 인간 세계로 내려가시오. 나는 더 묻지 않고 큰 스님의 곁을 떠나 수목들이 줄지은 겨울산을 내려온다. 숲은 어둠에 물들어 있고 이런 밤에는 얼에 나타나는 게 야행성 동물이다. 나는 한 마리의 야행성 동물이 되어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다. 그렇다. 덫에 걸리지 말아야 해. 비록 천박한 땅 밑을 주행하는 두더지가 되더라도 덫에 걸리지 말자. 언젠가는 내게 또 다른 인연이 찾아와 훈풍을 일으키며 맴돌 것이야. 그리고 아무도 범접하지 못할 엄숙하고 평화로운 몸짓으로 내게 동조의 눈빛을 보내고 별만이 반짝이는 아득한 곳으로 사라질 것이야. 인연을 두려워 마라.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욕정으로 보이지만 참는 사람에게는 늘 부처님의 은혜가 있느니라. 다시 발을 내딛자 멀리서 큰스님의 불경소리가 들려온다. 아득하게. 그러나 또렷이 들려오는 불경소리는 나를 두고 큰스님이 없는 듯하다. 나는 잠시 고목의 몸을 기대고 불경소리를 듣는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가 모시던 목불상의 얼굴이 나타났다 지워진다. 환각이었다. 그러나 또 나타난다. 어쩌면 그녀의 얼굴인지도 모른다. 나는 심한 환각을 느끼며 고목에서 등을 돌려 다시 발을 내딛는다. 자꾸 환각이 보인다. 나는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진다. 몸이 산빗달로 뒹굴다 고목에 부딪힌다. 나는 심한 통증을 느끼며 눈을 감는다. 큰스님의 불경소리가 가날적으로 들려오고 있다. 그리고 그녀가 내 옆에 누워있는 듯하다. 눈이 담요처럼 포근하게 내려와 나를 돕는다. 나를 돕는다. 그에ании 우리야 나는 공방에서 살펴овор이다. %